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여의도에 나와 있습니다 여의도 기독자유통일당 앞에서 오늘 김문수 대표님과 함께 기독자유통일당을 방문했습니다 선거가 한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자유우파들의 한 곳에 결집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는 모습에 가슴이 몹시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통일당이 자유기독통일당이 그나마 우파들의 모임했던 건 본거지라고 생각하고 광화문광장에서 모였던 그 열기 그 투쟁 그대로 이어받아서 기독자유통일당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뭐 당에 입당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는 그냥 당직이 없어도 오직 기독자유통일당의 그 정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시장경제를 지키며 이 땅의 기독입군농과 그리고 이승만과 박정희 정신을 확상시켜서 문재인 정권을 막아야 되겠다는 정광훈 목사님의 그 투쟁 의지를 받들어서 저희는 함께 투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화문광장도 없어지고 깃발도 없어지고 그렇게 많이 모였던 사람들도 사라지고 없지만 그러나 우파 국민들 여러분들의 정신은 살아있고 아직도 우리의 뜨거운 가슴 그리고 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정죄해야 되겠다는 그 열정은 살아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이 열정이 에너지가 되어서 결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분간 유튜브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또 많은 유권자분들에게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권이 우한 폐렴이라는 국가적인 재난 상황을 교묘히 이용해서 오히려 지지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난 뒤에 트럼프가 한국의 뛰어난 기술 이런 것을 도와달라고 전화했다고 하면서 오히려 문재인이 우한 바이러스를 잘 대처하고 있다는 이런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예배 금지 또한 신천지 교회에 대한 탄압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집회 금지 등을 통해서 과감하고도 아주 강압적인 종교 탄압 예배 탄압을 하는 것을 마치 우한 폐렴에 대한 대처를 잘한다는 식으로 전전을 해서 문재인의 지지도가 다시 50%까지 오르는 이런 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또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서 일주일에 두 장의 마스크로 배급받고 있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이용해서 문재인 정권이 선거에 교묘하게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국민들이 침묵하고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는 이 시간에 문재인 정권은 오히려 자기들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지역의 3개월에 한해서 10만원 범인에서 각 도민들에게 현금성 살포를 한다고 합니다 4인 가족이면 40만원 약 1조 3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무차별적으로 돈을 푼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선거운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고통 속에 아파하고 있는데 근본 대책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을 풀어서 선거운동을 하려는 자들 또는 여러 가지 여론을 호도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선거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 아주 힘듭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백의 정권을 한다는 자세로 다시 광화문에 모여있다는 그 마음 다짐으로 다시 유튜브를 시작해서 문재인 정권의 학점과 폭점을 고발하고 국민 여러분에게 지지를 호소하려고 합니다 오늘 김문수 대표와 함께 기독자유통일당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우리가 도움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활동을 하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